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화면에 CSS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포넌트에 적용할 스타일을 속성 탭 하단의 스타일 탭에서 직접 지정하거나 화면 파일에 직접 CSS 클래스를 지정하거나 혹은 외부의 CSS 파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웃라인 뷰에서 스타일 항목을 우클릭할 때 표시되는 메뉴를 사용하십시오. 스튜디오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인풋 박스가 5개 있습니다. 첫 번째 인풋 박스를 선택하고 스타일 뷰에서 스타일을 지정하면 해당 스타일이 컴포넌트에 바로 적용됩니다. 내부에 스타일 클래스를 추가하는 메뉴를 선택하면 소스 탭의 스타일 태그로 자동 이동합니다. 스타일 태그 내에 사용할 CSS 클래스를 직접 정의하십시오. 디자인 뷰에서 두 번째 인풋 박스를 선택하고 앞에서 지정한 CSS 스타일을 클래스 속성 값으로 설정합니다. 해당 스타일이 바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외부 CSS 파일입니다. 이 CSS 파일을 화면 파일로 드래깅하여 화면 파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CSS 파일에 정의된 CSS 클래스를 컴포넌트의 클래스 속성 값으로 설정하십시오. 화면 파일을 저장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화면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부 및 외부에 정의한 모든 스타일들이 정상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